얘를 보스를 조금 미리 돌아넣을까 생각하고 있기도함? 메소 좀 모아가지고 사냥하고 이제 구치룩 한번 찍어볼거거든 오케이 자동차기 하드컬링 14분 걸립니다 지금 야, 비싼 거국 먹었네. 이게 턴이네. 신두용 이제 투자해줘야지, 여러분들. 자, 오늘 보스로만 지금 15억이 벌렸잖아요. 지금 15억. 15억 벌렸어. 와, 그리고 거대한 공포. 또 와, 55억. 야, 개맛이는데? 땡큐. 아, 좋아요. 바인드부터예요. 오리진 좀 늦게 써주세요. 네. 어, 밀격 조심하고. 오케이, 됐다. 바로 고. 오. 6, 5, 4, 3, 2, 1. 오리진. 오케이, 좋아요. 됐다. 됐다. 굿. 어, 이거. 그, 뭐냐. 오리진 안 써야겠다. 탔어, 탔어, 탔어. 아, 안 된다고? 아, 돌아요, 돌아요. 써요? 오케이. 어, 나만 써볼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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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쟤네문조가 웃겼다. 가자. 오리진, 훌륭하다. 먼저 넣어줘. 레츠고. 지금 넣어줘. 아, 니들 가. 어, 돌았다. 휴. 가보자고. 구우. 2,1. 지금 쟤네무죠. 에이. 이제 매태 오면 그냥 피해요. 무리하지마. 오케이. 1. 오케이. 네, 매태 옵니다. 아, 유발. 자 이제 곧옵니다 너무 무리하지마 패턴 정보의 슈 위로 야 잠깐 좋아 내가 끝내겠다 죽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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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한 대 더 맞아 1필 파괴 다 씁니다 오케이 오케이 마이 깠다 끝 소재비 먹었잖아 민윤의 해문 먹었잖아 다 먹었잖아 깡배까지 먹으면 다 먹었잖아 다 먹었잖아 렛츠고 오 오 해모 해모 떴어 해모 떴어 진짜 다 먹었잖아 파티 보상은 후륜이 맞다 인정 개인정 저 한번 만져볼래요 해모 해모 만지는거 나 그냥 창배만 떠라 이런 느낌이었는데 더 더 더 더 작아졌어 와 이거 와 이게 뜨네 오 야 이거 바로 구매자 생겼는데요 여러분들 어 바로 구매자 생겼어 야 이거 개맛있다 와 어 부자야 부자 하하하하 270억이 생겨버렸다고 야 이거 부자야 부자 어 근데 잠깐만요 선생님들 취소 다시 어 이거 이거 안팔았잖아 야 입검 3인 결정석 20억 이거 안팔았잖아 그냥 존나 맛있잖아 거대한 공포 그리고 익스트림 건마 잡아서 결정석 플러스 이번에 익셉션을 해모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지금 토탈 지금 290억이 또 생겼습니다 이제 호날두 구치룩 완성할거에요 구치룩 지금 준비되어 있는 블랙하트 있고 오늘 엠블렘까지 해가지고 큐브 조금 맛보고 전투력 보고 보스 쳐보고 요렇게까지 오늘 살짝 마무리를 할 예정입니다 자 지금 현재 지금 7천만이에요 해방하고 엠블렘 좀 스펙업하면은 이칼솔풀 됩니다 얼마 안 남았다고 봐도 무방이에요 지금 약간 그거 있잖아요 호날두에 시간을 거꾸로 간다 아시나요 혹시? 지금 거의 이제 유벤투스 가려고 하고 있어 지금 위드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솔직히 등거법 하는 재미도 있다고 봐 나는 오늘 야 등거 야 오늘 좋은거 먹었잖아 오늘 한번 프로 유튜브 하자고 오늘 좀 가격 좀 있긴 한데 사겠습니다 설마 호날두에 꼈는데 12,20이 뜨는거 아니겠지 진짜 그러면은 진짜 멜탈 나갈거 같긴 한데 자 좀 빨리 가져긴 해줘야돼 여러분들 제발 자 이렇게 스택 먹었을때 에디셔널로 가면 바로 등검 되거든요 잘보세요 봐봐 이거 바로 고파 느낌이 다했지 exchanged 까지 Atlanta 로 somehow exhales 어어어 그래도 기대값으로 갔다이 야 개참망했다 그냥 이거 나무감나무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팩트는 매소 건강해지고 있다는 거임 짻ended 자 15포만 띄워줘 보자 우리 15퍼 아까...시... 해주라 제발 오 미친 뭐야 뭐야 야 주복기 개야무지인데 그냥 이게 신두영이다 오 그냥 골결정력 그냥 중요할때 한번 해주잖아 오 살짝 이제 전반존때 느슨하게 하다가 이제 후반전에 중요할 때 인제 해결사 역할 이게 신두영이지 그냥 야 공두줄만 지금 100억 빨렸는데? 와 미친 이게 심지어 심지어 존다 맘에 안 들게 떴네? 야 거의 돈 갔... 야 이거 손해보긴 했다 오히려 여러분들 사 먹으세요 한 70억 갖다 버렸거든? 여러분들 오늘 또 팬분이 선물해주신 영웅 하나 받겠습니다 자 신두영 블랙카드까지 여러분들 투렴 여실 것 같아 솔직히 나 8천만 예상 야 잠깐만 야 이거 왜 이렇게 세졌어 버날드 그램 뒤지게 세졌네 그냥 야 야 야 いた 예전에 비해서 확 세진게 느껴지긴 하네 자 출시축 올리고 미리 준비하자 지금 바꾸면 돼요 일단은 아따 잘 들어갑니다 아 뭐? 어? 어? 어이 아 아직 신도형 유벤투스 가려면 조금 모자란가봐 어쩔 수 없나벼